한국의 조선업은 여전히 한국의 경제를 이끄는 전세계 1위 산업군에 속하고 있는데요. 중국과 일본은 최근에도 타도 한국을 위해서 다양한 일을 꾸미고 있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한국과 협력을 중요시해야 하는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도 일종의 배신을 하는 상황이라는데요. 하지만 프랑스를 비롯해 일본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국가는 한국의 이득을 보다가 배신을 해서 제대로 당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두 국가의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1. 프랑스 마크롱 한국 배신했다가 봉변 프랑스는 한국의 조선업 때문에 가장 쏠쏠한 로열티를 받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상도도상이라도 한국의 선박을 발주해야 함이 마땅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서는 보란듯이 중국의 대형 발주를 내려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중국까지 날아와 직접 발주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인 것입니다. 또한 한국 입장에서 황당한 것이 중국의 대형 발주를 한 것이 중국의 항공기 주문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거래하던 보잉에 주문을 안 하고 프랑스 에어버스 항공기 160대를 주문한 것이죠. 중국은 나름의 이유가 있었는데 미국이 반도체와 IRA 제재를 하니 이에 대한 반항이었습니다. 또한 프랑스도 중국과 경제협력을 가속화한 것이 미국의 호주 핵잠수압 뒤통수인 것도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미국의 50조원 잠수압 뒤통수를 막고 중국은 미국의 끊임없는 압박을 받고 있으니 둘이 손을 잡고 우리끼리 잘해보자는 그러한 빅딜이 성립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프랑스에서 그에 대한 철충 무역 형식으로 대형 컨선 16척을 중국에 단독 발주했다는 겁니다. 이는 4조원 규모인데 공교롭게도 프랑스가 한국에서 벌어간 LNG 화물창 로열티 금액과도 거의 일치합니다. 한국 조선업계는 LNG 화물창 기술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의 GTT에 지금까지 사터부터 5조원 가량을 헌납했습니다. 세계 LNG 대형 운반선 수주를 휩쓸던 한국의 빅삼가 한 척을 건조할 때마다 프랑스 GTT의 100억 원의 로열티를 지불해왔다는 건 한국 조선업계에 해결해야 할 숙제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중국과 밀월 관계를 가져가는 모습이 연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발주한 프랑스의 분명한 문제가 중국의 대량으로 제기되고 있는 컨선을 상황인데요. 중국에게 선물을 받았으니 보답으로 중국 컨선을 주문했지만 큰 문제가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대나 중국에 몰아줬는데 이것이 결국 프랑스의 큰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데요. 이것은 미국과도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프랑스는 업적난 손해를 보게 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납품기한, 미국의 제재, 그리고 최근 중국 컨테이너선과 선박의 잇따른 사고 소식을 순서대로 살펴봐야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프랑스는 중국의 컨테이너선을 발주했다가 번번이 납기 지연을 맞은 바 있습니다. 2020년이었죠. 당시 조선업계의 큰 뉴스는 프랑스가 LNG 추진컨선을 발주했다가 크게 지연된 것이었습니다. 한국 컨선은 자신들보다 8개월이나 늦게 수주받았지만 오히려 중국보다 빠르게 컨선을 고객에 인도했으나 프랑스는 중국에서 아직도 배가 건조되지 않아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프랑스의 CMA, CGM은 2017년 8월에 중국에 발주를 했으나 만기 후 9개월째 소식이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프랑스는 누구보다도 고질적인 중국 선박의 납기 지연 문제를 알고 있는 국가입니다만 정치적인 결정으로 인해서 한국을 제외하고 중국에 올인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러한 납기 지연은 중국의 빈번한 문제이기도 하며 결정적으로 LNG 추진선의 퀄리티가 문제가 되죠. 실제 앞으로 문제는 미국의 번한 문제이기도 하며 중국이 접단 반도제를 받지 모아이아이가 문제가 되죠. 반도체와 선박이 무슨 상관이겠느냐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스마트 친환경 선박이 대세가 됩니다. 각종 환경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여러가지 항법장치 등이 최점단으로 세팅된 선박이 대세를 이루게 되는데 이에 한국은 IMO 규격에 맞는 친환경 선박과 각종 접단 기능을 탑재한 선박을 납품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반도체 제한이 생기면 다양한 최신 기능이 선박에 탑재될 수가 없습니다. 몇 년 뒤 프랑스는 한국 선박에 비해서 크게 첨단 기능이 뒤떨어진 선박을 인도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한국의 도크가 3년간이나 거의 FULL로 예약되어 중국보다 인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이 있긴 하지만 업계에서는 결정적으로 최근 중국 조선소의 문제가 오히려 대량화와 부실화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국의 밀린 물량을 중국에서 전부 소화를 해보니 대량의 조선소에서 부시하게 건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최근의 싱가포르 화물선 사고는 중국 선박의 품질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코노미넥스트 등 스리랑카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인도 서부아지라를 출항, 스리랑카 콜롬보를 꺼져 싱가포르로 향하던 컨테이너선 MV, 엑스프레스 펄의 선원들이 전날 스리랑카 서부에학에서 현지 해군 등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MV, 엑스프레스 펄호는 싱가포르 선적의 선박으로 1,486개의 컨테이너를 실은 상태였습니다. 이 화물에는 질산25 등 화학제품과 화장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해군 선박 등이 투입돼 진화해 나가던 상태로 알려졌으나, 전날 내부 폭발 등이 발생하면서 불길이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질산 등이 포함되어 더욱 사태가 악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해군 선박과 공군 헬기 등은 곧바로 선원들을 긴급 구조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인도도 해안경비대 선박과 항공기 등을 타견의 화재 진화와 기름 유출 방지 등 수습 작업 지원에 나섰고, 네덜란드와 벨기에서 온 전문가들도 화재 선박의 상태를 접검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배의 불이 쉼게 꺼지지 않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전개된 것입니다. 뉴스퍼스트 등 스리랑카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불이 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불이 꺼지지 많았던 것입니다. 여러 대 선박이 둘러싸 해당 컨테이너선에 물대포를 쏘고 있고, 헬기 등은 공중에서 연소 억제제를 뿌렸습니다. 여기서 그럼 이 배에서 왜 화재가 발생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현지 언론 뉴스퍼스트에 따르면 화재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다만 뉴스퍼스트는 선사 측 관계자를 인용해 MV, 엑스프레스 포로가 인도 서부 아라비아해를 지날 때 일부 화학물질의 포장 부실로 유출이 발생했다는 점을 선원이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선원들은 이후 인근 인도와 카타르의 항구에 해당 화물의 하역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던 것입니다. 본래 이러한 화학물질을 항구에 쌓아둘 수는 없습니다. 자칫 큰 위험으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작년 8월 레바논 베이루트의 질산 암모늄 폭발 사건도 화학물질 창구에서 발생한 것이라서, 여러 나라에서 거부를 했으며, 결국엔 선박에서 위험물질의 화재가 발생했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컨테이너선도 화재 발생 시 조기에 발견하고 대제할 만한 장치가 없던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선박에서는 화재 위험을 감지하면서 적절한 대저가 가능한 시스템이 지원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중국 선박에는 이와 관련한 방지 시스템도 없었고, 또한 내구성도 다소 의문이 제기된 것으로도 보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선박이 침몰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컨테이너선의 화재를 잡기 위해서 다양한 선박들이 계속해서 많은 양의 물을 퍼부었는데, 그 과정 가운데 배의 내구성이 약해져 침몰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 인도 등의 다국적 선박은 각고의 노력 끝에, 결국에는 화재 진압을 성공했지만, 그동안에 배가 약해져버려 침몰로 연결되어버린 상황인 것입니다. 결국 침몰하는 과정에 컨테이너선 내부에 있던 각종 물질과 플라스틱이 계속 유출되는 상황이 나왔고, 배에 실려있는 연료가 바다에 유출되면서 스리랑카의 해변이 크게 오염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관계자들은 보통 이런 경우에 선체 파손으로 인해서 침몰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파악했기 때문에, 선미부터 가라앉기 시작한 MV, 엑스프레스 퍼로를 보고 스리랑카 당국이 초비상에 빠졌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당국은 이 선박 화재의 진압에 성공한 뒤, 선제 손상은 경미한 걸로 보고 예인하려고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막상 예인하려고 했던 선박이 생각보다 데미지가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중국 건조 선박의 내구성이 생각보다 취약해 이런 문제로 연결된 게 아닌가 하는 의견도 나옵니다. 결국 스리랑카 정부가 자국 영해에서 발생한 컨테이너선 MV, 엑스프레스 퍼로의 화재와 관련해 환경오염을 이유로 해당 선박의 선주 등을 고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스리랑카 해양보호국장은 이번 사고는 스리랑카가 겪은 해양 오염 가운데 최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화재가 계속되면서 많은 컨테이너가 바다로 떨어졌고, 또 컨테이너에 실렸던 플라스틱 알갱이 여러 트로 바다로 쏟아져, 인근 해변에는 타다 남은 컨테이너, 잔해와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 알갱이가 밀려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컨테이너선 화재는 관광과 어업으로 유명한 인근, 어촌 경제에도 신박한 타격을 줬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현대중공업은 최근 AI 기반의 화재 감지 시스템을 개발해 성공의 선박에 탑재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더 큰 사고를 일으키기 전에 한국의 조선사는 최접단 화재 방제 기능을 개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이 선박 내 화재를 감시하는 영상 분석 기반 안전 솔루션이기도 합니다. 인공지능이 엔질룸 등 선박 기계 구역에 설치된 20여대 폐쇄해로 CCTV 영상과 화재 빅데이터를 분석해, 화재 초기 단계에서부터 불씨와 연기 등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향후 선박 전체로 확대 적용해 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이 스스로 데이터를 쌓으며 학습하는 디머닝 기술을 적용해 일반 카메라 형상으로도 기존 화재 감지 센서에서 빈번한 오경보 가능성 등을 원천 제거할 수 있도록 정밀도를 높였습니다. 또 화재 인식까지 2분가량 소요되던 기존 센서와 달리 화재 징후를 즉각적으로 탐지할 수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조선업계 최초로 선박 안전관리 분야에 인공지능을 접목했다는 접에서 의미가 있다며 선박 만전 분야 전체로 확대 적용해 미래 무인 선박 시대를 선점할 것이다 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입장에서는 이러한 기회를 결국 중국의 컨선을 발주해서 말린다는 말도 나오는 것이죠. AI는 특히나 최첨단 반도체가 적용되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틀어막고 있는 국면입니다. 또한 이것이 납기지어는 물론이고 자칫 태양사고를 비롯해서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도 관측됩니다. 유럽에서는 친환경을 강조하는데 프랑스가 앞장서서 중국의 선박을 이용하면 그것도 의문이 내다가 이는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그램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 역시 유럽 영내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이탈리아 등도 서서히 탈중국으로 고려하는데 프랑스가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프랑스는 한국 대신 중국에 발주했다가 다양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2. 일본, 내부 배신으로 인해 망연자실. 저기에 도대체 일본 해운사가 왜 있는 건가? 일본 조선업을 아주 망치고 있는 게 아닌가? 현재 일본의 한 해운사 대표가 한국의 조선소에서 목격되며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는 모습이 이어지는데요. 최근 한국의 조선업은 묵묵히 오랜 기간 준비하고 기술을 연마한 가운데 큰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데 뜻밖의 이러한 맥락 가운데 일본 해운사가 한국을 찾아오면서 그 이유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이 어떠한 기회를 맞고 있으며 또한 일본의 해운사는 왜 나타났는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특히 천연가스를 많이 생산하는 카타르를 비롯한 자원부국들도 관련 움직임이 매우 바빠진 상황인데요. 따라서 그 와중에 LNG를 실어나르는 중요 수단인 LNG, 운반선이 더욱더 필요성이 매우 커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뜻밖의 한국에는 더욱 큰 기회가 되면서 LNG선 수주가 이어지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는 LNG선 발주 신기록이 세워지면서 한국에는 그야말로 잭파까지 터진 상황입니다. 카타르의 100여 척이 넘는 건조 슬롯 계약을 귀야말로 한국의 선사들이 줄줄이 체결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친환경 선박과 더불어 한국의 중간급 조선소 역시 틈새 공략으로 수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HJ중공업은 LNG 추진 컨테이너 선박 두 척을 수주해 약 2,500억 원의 실적을 올리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한국 조선업의 LNG 선박과 LNG 연료 추진선에 잇따른 잭팟이 터지자 주변국은 그저 부럽다는 반응인데 문제는 일본에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논란이 되는 움직임을 포착하면서 주목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사실상 초대형 LNG 선박을 제작할 만한 도크도 없어 한국의 성공을 보며 발만동동 구르고 있는데 한때 전세계 조선업 1위를 호령하던 기세는 없고 이제 한국을 쫓기 위해 중국과 압탁하며 절치우심 중인데요. 중국 최대 민영조선사 양치장조선과 일본의 미스인은 멘브레인 탱크 기술을 확보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또한 가와사키 중공업과 중국 해문사 COSCO 등도 기술합작을 통해 LNG 선박 제작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본의 기술과 중국의 규모, 인건비 등을 결합해 빠르게 한국을 타도한다는 목적인 것입니다. 자기들 각각이 하기에는 너무나 프로젝트가 크고 기술과 인건비 문제로 인해 합작을 한 것인데요. 일본에서는 중국의 기술 유출 등 그야말로 울며 겨자 먹기로 합작하지만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주들은 당분간은 한국 LNG선에 올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기술 격차도 크고 대당 가격이 매우 비싼 초고부가 같이 선박이라서 가격보다 품질이 우선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데 이 와중에 두동강 컨테이너선으로 알려진 일본의 MOL 미스에서 한국을 찾았는데요. 대우조선 해양은 친환경 액화천연가스 LNG, 저리 기술과 스마트십 솔루션에 대한 시연회를 지난 15일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 내 에너지 시스템 실험센터에서 진행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행사에는 그리스 마랑가스 노르웨이 프론트라인, 독일아 팍로이드 등 그야말로 큰 손 선주들이 모였습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는 대우 조선해양에 오랫동안 주문을 해온 거대 선주라 해당 행사를 참여해왔고 이번엔 대우가 자재 개발한 LNG, 제외과 시스템, NRS의 성능을 선보이자 이를 잠관하러 방문한 것입니다. NRS는 LNG, 운반선의 운영 효율을 높이는 핵심 장비로 질소를 냉매로 활용해 운항 중에 자연 증발하는 천연가스를 모아 다시 액체로 바꿔 저장하는 최신 기술입니다. 이러 기술을 선보이는 것은 LNG, 운반선이나 LNG, 주진 선박에 적용되는 기술들이 앞으로 친환경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신뢰할 수 있는 한국의 조선사들이 이를 입증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연회에 일본의 미시, MOL까지 참관해서 한국 선박에 대한 발주의 양을 비춘 것입니다. 결국에는 일본 역시 어쩔 수 없이 한국의 LNG 관련 선박을 주문 넣는 모습이 연출된 것입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자국 발주율 비율이 거의 100%에 달할 정도로 자국 조선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이것은 일본의 국가 정책이기도 하며 조선언만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인 것입니다. 관계자들은 일본에서 한국의 배를 주문한다는 것은 매우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도 해운업을 지속하고 국제 친환경 기준 등을 맞춘 고도의 기술이 적용된 배를 찾다 보니 어쩔 수 없다며 한국의 독보적 분야인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에서 특히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 작년에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11척의 선박을 칠 수주했고 LNG선 5척, LNG 운반선 2척 등이 포함됐습니다. 관계자들은 조선업은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특히나 경쟁국에 주문하는 경우가 절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일본과 중국이 어떻게든 한국을 잡아보려고 현재 몸부립을 치기에 한국도 주의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아직은 워낙 격차가 크기에 이번 국제 글로벌 위기로 한국이 확실한 1위 굳히기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앞으로 조선업 1위를 굳히기 위해서 인재 발굴, 채용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기술 개발에 더 휩싸야 할 것입니다. 세계 지대지 미사일 시험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1위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최근 국방기술품질원이 한국형전술지대지 미사일, KTSSM의 품질인증 사격시험에서 미사일, 두 발이 연속으로 표적에 정확히 떨어지는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호린원 깜짝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해 우리 군 당국이 개발한 국산 장사정포 킬러의 놀라운 호린원의 모습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공개된 영상은 품질인증 사격시험 영상으로 개발 단계에서 충족된 유도 무기의 성능이 양산품에서도 구현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첫 번째 미사일이 표적에서 불과 1터부터 2미터 떨어진 지점에 떨어져 구멍이 생겼는데, 두 번째 미사일이 이 구멍에 정확히 떨어지는 일종의 호린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거리 120km 이상의 지대지 탄도미사일이 이처럼 연속으로 똑같은 지점에 명중하는 모습은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 사례여서, KTSSM의 놀라운 정확도가 전 세계 방산업계에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KTSSM은 DMZ 인근 지역에서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 장사정포 갱도 진지를 타격하기 위해 개발돼 장사정포 킬러로 불리며, 최대 사정거리는 180km로 알려졌습니다. 군용 GPS 외에 정밀한 유도장치를 갖춰 정확도가 뛰어나다는 게 강점으로, 북갱도 진지 위에 떨어져 관통에 들어간 뒤, 열 압력탄이 폭발해 갱도 진지를 무력화합니다. KTSSM의 길이는 4m, 직경은 극한 초대형 방사포와 같은 600mm이고, 한 발당 가격은 8억원으로 알려졌는데요. 미사일의 정확도는 보통 탄도미사일이 순항미사일보다 떨어지지만, KTSSM은 예외입니다. 실제로 군 소식통은 미사일이 너무나 정확히 표적을 명중시켜 지켜보던 연구원들도 깜짝 놀랐었다며, 당시 품질인증 사격시험 현장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KTSSM의 정확도에 대해 네티즌들도, 영상이 합성된 게 아니냐? 미사일이 너무 정확해 믿기 힘들 정도다. 때린데 또 때리고 너무 잔혹한 거 아니냐? 라는 댓글을 달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바그너 그룹의 군사 도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폴란드에서 한국산 무기가 비장의 카드로 준비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앞서 폴란드형 천문은 작년 10월 기본계약을 체결한 후 9개월도 채진하지 않아 생산되면서, 선진국들이 이터부터 3년에 걸쳐 할 수 있는 일을 해내며 엄청난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한화에 따르면 발사대는 최종 조립 때 폴란드 최전선에 배치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해당 소식을 들은 폴란드 군 당국은 한국의 생산 속도를 정말 믿을 수 없다며, 한국에 있는 엔지니어를 모두 스카우트하고 싶다고 감탄을 할 정도로 극찬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KTS SME를 탑재한 K239 천무 다연장록 해제, 폴란드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첫 번째 발사대는 지난 6월 20일에 보내졌으며, 이달 초 폴란드에 인도됐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폴란드로 간 K239 천문은 이달 중 현지에서 성능 시연회를 가진 뒤, 실전 배치될 예정으로 아연사단으로 불리는 폴란드 육군 제18기계화사단에 배치됩니다. 제18기계화사단은 벨라루스부터 슬로바키아 국경에 이르는 곳을 담당하고 있는 등,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을 포함하는 핵심 지역입니다.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달 20일 창원공장에서 폴란드형 천무 초도 출고식을 갖고, 두 발의 KTS SME, 전술탄도, 미사일이 통합된 다연장 로켓 발사기를 선보였습니다. 폴란드 천무발사대는 모듈 발표 후 폴란드의 옐츠 차량과 동합돼, 호마르케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될 예정으로 최첨단 천무발사대를 포함한 한화에 무기로 폴란드군의 새로운 전투력을 확보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울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그런데 최근 벨라루스 군이 폴란드 국경에 다가갔다가 한국의 최후병기를 발견하곤 이내 바로 소스라쳤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천무를 본 것으로, 사실 천무는 최대 사거리 80km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데, 이번에 사거리 290km의 KTS SME가 탑재되면서 더욱더 강력한 무기로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재 폴란드에서는 북한을 초토화시키려고 개발한 KTS SME에 대해 러시아 칼리닝그라드의 군사력을 잠재울 수 있는 무기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최근 바그너 그룹이 위치해 있는 벨라루스 국경대가 이 옆 지역으로 떠오르면서, 이곳에 폴란드형 천무 KTS SME가 배치돼 벨라루스 군에게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바그너 그룹이 현재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게 바로 미사일 공격으로. 앞서 러시아 국방부 소속 군인들이 발사한 미사일에 자신들의 부대가 초토화됐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크라이나에서도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서 장거리 미사일이 꼭 필요하다고 수차례 밝히며 미국에 에이테큼스 지원을 요청했었습니다. 에이테큼스는 사거리가 305km에 이르러 우크라이나가 이를 손에 넣으면 러시아 병참비지나 사령부를 직접 타격할 수 있어 전장의 키가 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미국의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폴란드가 천무 288대를 계약한데 이어 여기에 KTS SME를 장착한다면 전장의 진정한 승자가 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폴란드가 천무 KTS SME를 선택한 이유는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무기체계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서방 진영에서 이런 장거리 유도미사일 체계를 생산할 수 있는 곳이 한국이 유일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천무를 활용한 다양한 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다수 가지고 있는데 제일 먼저 에이테큼스와 함께 거론되고 있는 KTS SM가 있습니다. KTS SM의 특별함은 일반적인 고폭탄뿐 아니라 열압력탄을 탑재하는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열압력탄두는 열과 압력으로 피해를 입히는 방식으로 파편이 거의 없어 구조물을 파괴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런 KTS SM은 엄청난 위력에도 불구하고 발당 8억원으로 가성비가 매우 훌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기서 KTS SM과 현무이 탄도미사일과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궁금하실텐데요. 사실 KTS SM과 현무이는 탄도탄이라는 전망 같을 뿐 임무와 개발 방향이 완전히 다른 미사일입니다. 우선 현무이 미사일은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의 지휘 아래 적, 지휘통제시설, 미사일기지와 같은 고가치 표적을 노리는 미사일로 우리 군의 중요 자산 중 하나입니다. 이런 이유로 개발, 양산, 개량사업이 모두 성능개량사업이라는 이름하에 진행되고 있으며 장착된 GPS칩도 보안을 위해 군용 GPS보다는 보편적으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상용 GPS를 장착했습니다. 이에 반해 KTS SM은 군대화력전에 동원돼 적의 숨은 진지를 무너뜨리고 군단 작전 범위 내에 적 중심을 타격하는 미사일로 포병에서 운용하는 MLRS 천무와 함께 운용됩니다. 이렇게 현무이와는 임무가 완전히 다르기에 KTS SM은 개발 및 양산 예산과 일정이 모두 외부에 노출돼 있으며 군용 GPS칩을 장착한 게 특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 등 국제적인 압박을 피하고 가격, 부담 없이 지속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장거리 화력체계가 바로 KTS SM으로 폴란드에서 택한 전략적인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 폴란드 덕분에 KTS SM이 등장이 앞당겨졌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한국은 KTS SM 배치라고 물리는 고성능 관통탄두를 가진 파생형을 개발하고 있는 중인데 KTS SM 배치보다 강화된 화력과 늘어난 사거리를 자랑하는 게 특징입니다. 폴란드와 공동 개발하고 현지 생산하는 방식으로 수출형 KTS SM을 생산할 예정으로 폴란드의 강력한 요구로 원래 계획보다 4년 앞당겨져 2030년이면 등장할 전망입니다. 앞서 폴란드는 러시아 이스칸데르에 대응하고자 패트리어트 PH-3M SE 지대공 미사일을 도입하는 동시에 에이테킴스 같은 지대지 전술탄도미사일을 도입하려 했지만 규제로 인해 난관에 부딪혔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때 폴란드 눈에 한국형 에이테킴스 KTS SM이 들어왔고 K239 천무 다연장목해포에 탑재가 가능한 형태로 개발될 예정이라는 소식도 함께 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폴란드는 천무 도입을 결정하면서 한국형 전술치대지탄도미사일 KTS SM의 본격적인 투자들 결정하게 됩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폴란드의 이 같은 결정에 한국은 기존의 400mm KTS SME를 개량해 KTS SME를 만드는 대신 600mm 국영의 신형 전술탄도미사일을 별도로 개발하는 쪽으로 KTS SME 사업의 방향을 완전히 들었는데요. 다시 말해서 KTS SME의 사거리가 에이테킴스와 동일한 600mm 국영으로 개발되면서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놓이게 될 가능성 또한 높아졌습니다. 이들 위해 앞서 3월 우리군은 KTS SME 체계개발 기본계획을 수입하는 등 2030년 전력화를 위해 단계별로 척척 진행 중인데요. 방사청에 따르면 KTS SME는 기동성과 은닉성에 다른 운용요원들의 생존 가능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TS SME는 400mm 국영의 사거리가 180km 수준이었던 KTS SME일보다 국영을 키우고 사거리를 더 늘릴 계획으로 군 안팎에서는 KTS SME 두 개발 완료 시점엔 최대 사거리가 300km가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지난 5월에 KTS SM 사격시험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서 연구개발 단계에서 충족된 국산 유도무기 성능이 대량 생산 단계에서도 통일하게 구현되는지 확인되는데요. 국방기술품질원에 따르면 KTS SME는 발사 직후 목표 지점의 명중의 품질을 입증했는데 이번 사격시험 성공으로 조만간 KTS SME 양산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증권가에서는 하나에어로 스페이스의 실적은 K9 자주포가 깔고 천무와 KTS SME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거라는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특히 천무는 사거리를 늘린 KTS SM 두 개발이 완료될 경우 수출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이란 관측입니다. 특히나 폴란드의 천무 KTS SME 도입 소식으로 다른 동유럽 국가들이 연이어 천무 도입에 나설. 실제로 방산업계에서는 폴란드 현지에서 기술 도입 생산에 돌입하면 옛 소련의 다연장 로켓 무기를 운용하는 동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천무에 큰 관심을 보일 거란 분석입니다. K9 자주포에 이어 유럽 포병 무기 시장에 천무가 주인공으로 떠오를지 기대해보겠습니다.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루마니아에 시급하다. 군사분석가 레듀 튜러. CNN 앤티네 3. 상황은 매우 분명하다. 루마니아 지상군은 70년이 넘은 구식 전차인 T-55를 보유하고 있으며 도덕적, 기술적 관점에서 완전히 구식이다. 이 인수는 오래전에 이루어졌어야 했다. 우리는 루마니아 군대를 위한 이 중요한 군사장비 범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스스로에게 경고했다. 유럽에서의 전쟁 발발을 고려할 때, 주요 무기 제조업체의 대기자 명단이 매우 길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은 현재 매우 좋은 선택이다. 군사분석가 레듀 튜러. CNN 앤티네 3. 루마니아의 군사분석가 라두 투도르는 지금 루마니아에게 한국산 긴급이 필요하다며, 한국은 루마니아가 군사장비를 기다리지 않는 버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난 2일 러시아군이 또다시 루마니아 국경 인접지역인 다뉴브강 항구를 공습했습니다. 러시아가 공습한 우크라이나 5대 4주, 내니마을 다뉴브강 항구 공물 창구는 루마니아와 불과강 하나를 사이에 둔 건물로, 루마니아에겐 상당히 위협적이었습니다. 이곳은 러시아가 흑해 공물 수출 협정을 파괴한 후, 우크라이나가 공물을 수출할 수 있었던 유일한 통로였으나, 이를 파괴하면서 우크라이나의 공물 수출을 완전히 봉쇄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뉴브강이 나토 회원국인 루마니아 국경과 접해 있는 만큼, 이곳에서 러시아와 나토와의 충돌 가능성이 크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글라우스 요아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은 트위터로, 러시아가 루마니아와 인접한 다뉴브강의 우크라이나 민간 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그것은 전쟁 범죄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우크라이나의 능력에 더욱 영향을 미친다고 비난했습니다. 루마니아 국방부는 긴급히 국경 지역에서 강화된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 러시아에서는 이번 공격이 우크라이나 경제에 타격을 입히고, 서방의 무기 인도를 막아내는데 일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는 나토 동맹국의 영토와 지나치게 가까운 시설을 대상으로 한 공격은 의도적으로 피했습니다. 나토는 한 동맹국이 공격을 받으면 집단 방위 체계를 운영하기에,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는 확접을 원치 않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번에 루마니아 국경 지역에서 공격을 하며, 러시아는 확정까지도 둘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이제는 나토 차원의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연합 이후는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돕기 위한 연대 경로를 찾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흑해를 건너 선박을 보내거나, 콜도바 도로 및 철도를 통해 단유브강으로 곡물을 보내, 단유브강에 일단 도착하면 강을 통해 루마니아, 흑해 항구 콘스탄타로 운반되며, 그곳에서 남쪽으로 안전하게 수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러시아가 루마니아, 한국까지 드론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의 입장에서는 당장 러시아와의 접쟁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한 폴란드를 따라 바쁘게 움직였는데, 최근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폴란드를 따라서 K9 자주포와 K2 전차를 구입할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여기에 최근 폴란드로 인도되어 실전베지가 임박한 K239 천무까지 도입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펜스 루마니아는 루마니아가 지난해부터 한국산 무기 도입을 진행해온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디펜스 루마니아는 루마니아 정책 결정권자들이, 한국 측과 논의하려고 생각했던 의제들 중에, 대한민국이 만든 155mm 자주포 K9 썬더가 포합되어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들의 관심이 K9 썬더 자주포에 한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분명했다. 대한민국이 만든 보병 전투장갑차와 K239 천무 한국형 하이마스 HIMARS가 루마니아의 관심을 한몸에 받게 되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달 20일 창원공장에서 폴란드형 천무 초도출고식을 갖고, 두발의 KTS-SM이 폴란드명, 우리요의 전술탄도 미사일이 통합된 다연장 로켓 발사기를 선보였습니다. KTS-SM은 사거리를 80km에서 290km로 늘린 미사일로, 폴란드의 대량 수주로 이내 예정된 개발기간을 엄청난 속도로 축소하고, 이미 개발이 끝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천무를 실전 배치를 앞둔 폴란드에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었지만, 폴란드와 함께 천문 도입을 협의하고 있는 루마니아도 흥분을 감출 수 없는 뉴스였습니다. 현재 KTS-SM와 같은 장거리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게임 체인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개전 초부터 정밀 유도 로켓인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하이마스가 엄청난 공을 세우고 있는데, 지난 2일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가 점령한 헤르손 지역 자립가섬에서 총 5개의 러시아군 포병 분대를 정밀하게 조준 공격해 초토화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하이마스로 해당 지역에 주둔한 약 200명 모두가 전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거리 80km의 정밀 유도 로켓 하이마스가 전쟁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자, 우크라이나는 미국에게 사거리 300km의 장거리 미사일 에이테큼스를 계속적으로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확전을 우려해서 아직까지 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을 의식하고 대만 유사시 쓰려고 비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지금 영국이 준 사거리 250km의 스톰새도운 공대지순항 미사일을 우크라이나가 요긴하게 쓰고 있는데, 현재 점령 지역을 두텁게 방어하고 있는 러시아에게 가장 무서운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영국으로부터 스톰새도를 인도받은 후, 이 무기를 옛 소련제 수호의 전투기에 탑재해, 그동안 공격력이 닿지 않던 우크라이나 동부 및 남부의 러시아 점령지 주요시설들을 타격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2일,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와 크림반도를 잇는 촌가르 교량을 공격할 때도, 톰새도 미사일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촌가르 교탕은 6일에도 또다시 미사일 공격을 받았는데, 러시아가 임명한 헤르손주 스판 블라디미르 살도는, 톰새도 미사일이 촌가르 다리를 공격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12일, 자포리자주 남부 러시아 점령지 베르단스크에 있는 러시아군 지도부 숙소 호텔에, 우크라이군이 스톰, 쉐도 미사일로 공격해 완전히 파괄시킨 바 있습니다. 당시 여기에 있었던 러시아 초코프 중장은 푸틴과 굉장히 친한군 고위 관계자였는데, 푸틴은 순식간에 가장 아끼는 지휘관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장거리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당장 폴란드가 사거리 290km의 KTSS-M1을 천무에 달아 배치하고, 루마니아도 이를 도입해 배치한다면 러시아의 공격을 억제하는 데 큰 전력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루마니아가 처음으로 한국산 무기 도입에 시동을 건 것은 K9자주포였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라 불리는 K9자주포를 루마니아에게 빨리 받고 싶으면 한국에서 생산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루마니아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현재 쓸 수 있는 자주포가 단데도 없는 루마니아의 입장에서는 K9자주포를 받을 수 있는 것만도 대단한 일이었는데, 한국은 두 가지 매력적인 옵션까지 제공하며 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지금 루마니아에서는 자주포 없는 군대에게 세계 최강 한국산 자주포 K9을 빨리 받을 수 있다는데 흥분하며, 한국이 있어서 다행이다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의 군사분석가 라두 두도르는 한국의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루마니아 매체 DCNEWS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미국 아이센스를 기반으로 모든 기술 라인을 구축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국의 대기업은 자동차, 탱크, 장갑차를 만듭니다. 현재로서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를 선택했다면, 5토부터 6년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루마니아는 20년 전에 이 조치를 취했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군사 장비가 시급히 필요합니다. 투르다, 포크사니 등의 부대가 가능한 한 빨리 현대식 나토 호환탱크의 혜택을 받아, 루마니아가 통맹국으로서의 지위를 존중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대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의무는 우리의 방어를 강화하고, 어떤 적을 제지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루마니아는 러시아의 우크아이나 침공 이후 국방 예산을 GDP 2.5% 수준으로 높이고, 무기 구입에 국방 예산의 40%인 3조 원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군사력 증강을 위해 국방비를 GDP 대비 3%대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증강된 국방비는 주로 한국산 무기 구입에 쓰이게 될 전망입니다. 루마니아는 지금 K9자준포, K2전차, K239촌문, 레드백 등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해 제2의 폴란드 되려 하고 있습니다. 20년 안에 또 하나의 팬데믹이 세계를 덮친다. 언론 인터뷰에서 던진 빌 게이츠의 말이 세간의 화제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예측한 미래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죠. 그는 넥스트 팬데믹을 대비할 수 있는 국가로 한국을 언급하며, 한국을 따라가면 팬데믹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한국 정부와 통화를 한 빌 게이츠는 한국에게 막대한 투자를 약속했죠. 세계적인 부호이자 글로벌 자선재단을 이끄는 빌 게이츠가 미국도 아닌 한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면서 투자를 왜 약속한 것일까요? 어쩌면 지금 새로운 팬데믹은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빌 게이츠는 올해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팬데믹을 화제해 비유, 전 세계에 화제가 번질 수 있다고 말하며, 이는 어느 나라도 예외가 아니라고 언급했는데요. 그는 중국이나 아프리카에서 새로 발견된 질병이라고 해서, 그 지역에서만 번질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하며, 글로벌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죠. 그리고 그는 무서운 미래를 예언했습니다. 팬데믹이 20년 이내에 다시 찾아올 확률이 50%나 된다며, 아무것도 안 한다면 코로나로부터 인류는 어떠한 교훈을 얻지 못한 것이라고 일갈했죠. 그러면서 빌 게이츠는 미래 팬데믹 후보로 천연도를 꼽았는데요. 놀랍게도 너무나 흡사한 새로운 전염병이 코로나가 끝나기도 전에 등장했습니다. 바로 원숭이 두창입니다. WHO는 원숭이 두창의 발병에 대해 이례적인 속도라 답하며, 증상이 있거나 의심이 되는 환자는 즉시 격리 조치를 취하고, 외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고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죠. 코로나 때보다 기민하게 움직이지만, 여전히 늑장 대응을 보였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였죠. 영국에서는 원숭이 두창 환자에 대해 동성애가들 사이에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며, 마치 이성애자들은 걸리지 않을 것처럼 오인될 만한 정보를 일반 시민들에게 알렸죠. 그 결과 원숭이 두창은 빠른 시간 유럽은 물론이고 미국과 아시아 등지에 확산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원숭이 두창은 남녀노소 누구든지 걸릴 수 있는 질병이었고, 코로나처럼 인류를 이업하는 질병이 되었습니다. 테드로스의 아드하놈, 개브레에수스 WHO 사무총장은 미디어 브리핑에서 비상대책위원회는 원숭이 두창이 비상사태는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사안의 긴급성을 인점하고 추가 확산을 통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죠. 확진자 대다수가 유럽에 집중되어 있기에, 코로나와는 다른 경우라 말한 WHO는 이 질병이 임산부와 아동 사이에 퍼지고 있다며, 성인들보다 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엄중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미국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눈치채고, CDC는 원숭이 두창과 관련 조짐이 보이는 이틀과 격리될 것을 권고하면서, 백신 공급으로 이를 극복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미국 정부는 29만 6천 회분의 원숭이 두창, 백신 진네오스젠 이웃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각 주에 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식품의약국 FDA의 승인을 받은 천연두 백신으로, 원숭이 두창에도 85% 이상 효과를 보이는 제품으로 알려뒀죠. 아시아 지역에도 원숭이 두창 환자가 발견되면서, 많은 이들은 빌 게이츠의 놀라운 예측에 감탄하며, 그가 제시한 팬데믹 예방법을 주시했죠. 빌 게이츠는 자신의 저서, 넥스트 팬데믹을 대비하는 법을 통해, 팬데믹 상황에서 이를 잘 대처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코로나, 시기, 여러 국가의 대처를 보면서, 다음에 찾아올 팬데믹에 대처할 여러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국의 놀라운 섬과의 빌 게이츠는 주목했다고 합니다. 한국이 처방한 방법은, 코로나, 시기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었고, 다른 팬데믹 상황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이었죠. 한국이 사용한 방법은, 그가 팬데믹을 대비해서, 각 국가가 대비해야 하는 정책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사실 책, 대부분의 아이디어를 한국에게서 얻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는 저서에서 방역과 철저한 역학 조사, 그리고 민주적인 정보와 투명한 정보 공개로, 팬데믹을 관리할 수 있다고 바라봤습니다. 코로나 초기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국가가, 미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미국은 그의 기대를 배반했다고 표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빌 게이츠의 예측과는 달리, 가짜 뉴스를 퍼뜨리며, 공공보건에 있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병을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침지지 못했죠. 그 결과,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 사회는 팬데믹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는 미국에 대한 실망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반면 그의 기대를 모두 충족한 나라가 있었는데요. 바로, 한국이, 그가 말한 모든 조건을 만족한 국가였죠. 다른 나라가 방역에 허둥대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동안, 한국은 재빠르게 역학조사를 위한, 콘트롤타워를 세우고, 빠르게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마스크와 손 씻기 등, 전염 방지 캠페인, 역시, 세계, 그 어느 국가보다 빠르게 시행되었죠. 한국 정부는, 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앱을 통해 전, 국민에게 얼마나 감염이 이뤄졌으며,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 메시지를 통해 통선을 공개하면서, 혼란을 빠르게 가라앉았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동선 공개를 하지 못해, 지역사회가 패닉에 빠져, 사회생활이 마비되었지만, 한국은, 전혀 그러지 않고,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이죠. 빌 게이츠는, 저서에서, 한국의 사례를 본받아야 한다며, 각, 국을 대상으로, 한국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선진국들과, 심지어 미국조차도,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관찰, 자국에 도입하면서, 전염을 낮출 수 있었죠. 그는 한국을 보면서, 한국인들이, 전부를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관할,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정부를 신뢰하는, 국민이 많을수록, 질병 전파가, 더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투명한 정보 공개로, 신뢰를 얻은, 한국은 정확하게, 이 사례에 맞다고 설명했죠. 그리고 그는, 책에서 주장하는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한국처럼, 초기 대응을 잘한 국가들에게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글로벌 조직인, 글로벌 전염병 대응 동원팀 GRM의 존재입니다. 그는 저서에서, 팬데믹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세계 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요. 세계보건기구의 관리를 받고, 세계은행과의 협력으로, 자금을 빠르게 조달하는, GRM이 존재했다면, 지금과 같이 빠르게 확산된, 팬데믹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죠. 한국이 콘트롤타워를 빨리 세우고, 강력한 정책으로, 환자들을 철저하게 관리 및 추적한 것에서, 차관한 조직이죠. 이번 원숭이 두창도 GRM이 있었다면, 대비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빌 게이츠는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책에서 주장한 내용을, 직접 실천해 옮기고자, 그는 몸소 움직였습니다. 당연히 그가 먼저 몸을 이끌고, 향한 곳은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이 팬데믹 상황에서, 유일한 희망이라고 본 것이죠. 지난 한국 대선이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빌 게이츠는, 윤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며, 게이츠, 재단과 한국이, 긴밀한 협력을 하길 바란다고 말하며, 의례적인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협력을 요청했는데요. 바로 얼마 전, 6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빌 게이츠 이사장과, 통화, 글로벌 보건 분야에서, 한국의 비중에 대해, 논의했다고 합니다. 전염병 및 바이오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이, 앞으로 글로벌 보건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해주길 바란다는 말을 남겼다고 하죠. 적극적으로 한국과 소통하는 모습을, 빌 게이츠는 보여주었는데요. 실제로 한국이 바이오 분야에서, 거둔 성취는 놀라운 수준입니다. 최근 SK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코로나 치료제인, 렉키로나주와 백신인, 스카이코비원 멀티즈를, 자체 개발 완제 생산이 가능한 국가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자체 기술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국가는, 미국, 영국, 그리고 한국밖에 없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최근 공개한, 코로나 회복력 순위에서도, 한국은 1위를 기록하며, 전 세계 국가들 가운데서, 놀라운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20년 11월부터 공개된, 코로나 회복력 순위는, 올해 6월이 마지막 공개되는 자료로, 이번 마지막 공개에서, 한국이 1위를 거두며,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상황에서, 얼마나 잘 대처하고, 마무리한지를 여실히 증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신뢰와 결속이 매우 강한 사회라는 것을, 증명에 다른 국가들의, 모범, 국가로 공식 민증을 받았다는 소리입니다. 빌 게이츠가, 한국을 중심으로, 전염병 대책을 짠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는 일이죠. 그는 GRM을 건설하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한국의 도움이, 그의 계획에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며, 한국의 지지에 감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을, 제치고, 세계 최고의 바이오 선진국으로 거듭난, 한국 한국이 보여준 놀라운 대처에 박수를 보내며, 빌 게이츠와 협력해 앞으로 찾아올, 넥스트 팬데믹, 상황에서도 한국이 슬기롭게 헤쳐나가길 기원해보겠습니다.